자, 숨가키는 여인들의 더위와의 항쟁을 하고 있는 서바이벌! 정말 말이에요. 날씨가 더워졌었어요. 그죠? 하지만 오늘 정말로 행운입니다. 오늘 말이에요. 정말로 행운입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사실상 방송을 처음 할 때는요. 비가 오면 그동안은 안좋아 있었어요. 요즘 가뭄 때문에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단비가 왔어요. 그죠? 단비죠? 다같이 우리 조합시다. 하나 둘 셋 단비다. 하나 둘 셋 단비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서바이벌 연샷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비와 함께 정말 이 더위를 말끔하게 단비처럼 씻겨내릴 게임 다양한 것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는 찾아뵙고요. 오늘도 역시 렌트버스. 14만원에. 12만원 받은 거 2만원 빼줬어요. 14만원짜리 렌트카드 타고 장소 선택과 함께 또 우리가 데려갈 장소 힘차게 한번 이동! 각각 6명의 미녀들은 처음 해골에서 시작. 1승을 할 때마다 계급이 상승. 최종적으로 단 한 명만이 최고의 영광인 여왕에 등극한다. 현재 선두는 린메달의 멋진 골. 최하위는 해골의 상쾌한 골. 이제는 저희가 게임을 통해서 대결 장소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게임은요. 정말 또 저희 여인천화만이 상합니다. 메이드 인 여인천화입니다. 이 풍선에 있는 이 청테입이에요. 이 청테입은 빨리 뛰는 겁니다. 1분 안에. 근데 빨리 뛰면은 이 청테입의 끈적임 때문에 풍선이 터질 수가 있어요. 1분 안에 터져버리면은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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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탈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시작. 우. 무섭다. 진짜 무섭다.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다시 깠어요. 잠깐, 이거 우리가 더 공연이잖아. 20초. 20초 20초! 20초 경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자 이제 한번 발라만 걸로 한번 할까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임산부가 있다면 하지마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알겠습니다. 아 잠깐요. 임산부는 없다는 걸로 확인됐고 잠깐만 노약자가 가면서 한 번 있는데 카메라 한 번이면 노약자이시기 때문에 하다가 놀러고 자 준비됐죠? 준비! 쾌이이이잉 쾌이이이이이이잉 귀여워 추워 자 자 부산 올리세요. 부산 올리세요. 올려 올려 자 아 머리에 따라해 자발 아 붙었어 아 아 어떡해 어! 어? 저기 봐! 어? 저기 봐! 어? 저기 봐! 놀래라! 하! 놀래라! 40초! 네! 탈락! 아! 자! 준비! 무시! 게임 스타트! 소중이세요! 아니요! 내 맘이에요! 아! 하지마! 어! 야! 무섭잖아! 어? 너 안 무서워? 예수연이 왜? 20초 경과 어! 이거 안 뛰어진다! 아니! 얘가 왜 아프단 말이야! 나 지금! 아! 아! 멋진 글에 이어서 겁이 많은 우아한 글도 예상대로 풍선이 터지는 바람에 실패! 날씬한 글에 7초만에 터져 실패! 야골! 준비!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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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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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싫어 진짜 아프단 말이야 와 진짜 잘한다 오 잘 뜯는다 20초 얼굴 앞에다 대고 진짜 하지마 20초 경과 언니 침 말라 침 시간 많아오 30초 경과 와 성공해야겠다 오 너무 미안해 이거 잘 구해 내 마음이에요 여유 부리고 있어 40초 경과 오 잘 뜯네 진짜 잘 뜯는다 고거 조심해야 돼 고거 조심해야 돼 꽉 붙였다 여기가 50초 경과 침 말라 침 나 빨라 줄게 아 아 이야 장소 정하기 게임은 야한걸 승 야한걸이 선택한 오늘의 대결 장수는 받아 자 자 지금 저희는요 약속대로 바답니다 어때요? 상쾌하죠? 네 아 저희가 그 서바이벌 연체달라고 하면서 바닷가 참 많이 다녀봤어요 그죠? 네 하지만 오늘처럼 이 바닷가는 비가 오고 있어서든지 아주 한적하고 좋네요 네 그래요 약간 좀 을씨년스럽기도 해요 을씨년스럽다는 것은 을사보호조약 있죠 을사보호조약 그때 나온 얘기로써 을사년 해가지고 그때 그 배경이 약간 좀 쓸쓸하고 황망함 그래서 그게 와전돼서 을씨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 그 뜻인겁니다 일단은 요런 그리기 약간 좀 황량하고 좀 페어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게 계속 개봤어 자 알겠습니다 자 첫번째 게임에 앞서서 자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있죠? 네 복주머니 일단 그 유리한 있죠? 유리한 고지를 전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주머니 찬스를 줍니다 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멈춰볼까요? 복주머니를 찾아라! 복주머니를 찾아라! 최종 단 한개의 기반을 잡는 미녀가 다양한 혜택이 숨겨져있는 복주머니 100개 1라운드 뒷발내기 1라운드 뒷발내기 준비 준비 좋아 한 번만 좋아 한 번만 한 번만 손 되지 말고 손 되지 말고 자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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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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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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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부터 선두를 지키며 여유롭게 앞다나간 야한걸과 상쾌한걸 우아한걸 달랄한걸 탈락 2라운드 뒷발두개 준비 자 멋진걸 멋진걸 네 엉덩이 너무 크 네 자 아니 엉덩이 숨겨 자 준비 쉬 쉬 쉬 쉬 준비 쉬 시작 자 옥 아 빨라 지금 야한걸 빠릅니다 야한걸 오오오옥 오오오옥 오오옥 오오옥 오와옥 오옥 오오옥 으오옥 야한걸 상쾌한걸 통과 멋진걸 날씬한걸 탈락 최종대결 깃발 한개 이번 한판에 결정이 납니다 깃발은 한개 담아있는 사람은 두개 아니 두명 상쾌한걸 야한걸 준비됐으면 엉덩이를 살짝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하면 뛰는겁니다 시작하면 시작하면 아 진짜 뛰는 시작하면 뛰는겁니다 준비 시작 야 지금 야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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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100미터 기록이 12초인 야한걸과 고교시절 100미터 육상선수였던 상쾌한걸의 손에 땀을 숙여하는 절절 결국 이번 게임은 야한걸의 깨끗한 승리로 끝이나 야한걸 복주머니 100개 자 우리 복주머니를 야한걸 차지합니다 그쵸? 복주머니를 전해줄 우리들의 부관이 있어요 네 자 부관 웬만해서는 편집을 합니다 부관이 한거 여기서는 많이 하지만 실제 방송시간에서는 4초 나오고 5초 나옵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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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의 민망쇼 자 부관 어느덧 어떤걸 준비했습니까? 저쪽에 보면 이렇게 배들이 보이잖아요 오늘은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부관의 물고기잡이 쇼 요거 편집인지에 잠시 우리가 포즈를 둬서 포즈를 둬서 어 단방 피디 편집 과정을 저희가 아 줄여줍니다 자 요거 과연 결과는? 편집되었습니다 자 아 오늘은요 이번주에는 빨간색 빨간색 뭘 선택했는지 자 아 크게 읽어줍니다 이거 못먹나? 재밌게 읽어줘 재밌게 안봤어요 그거 그래요 어머 그럼 어머 대신해봐 되게 알잖아 연습해서 해 아 싫어 안해 자 하나 둘 셋 넷 저도 못먹나 제 컨셉이요 자 아 저도 못먹나 이것은요 1라운드를 만약에 통통을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1개급 줍니다 그리고 그 몇 세대를 모아서 결승까지 올라가면 또 한 개급 줍니다 그래서 우승까지 하면 2개급 특진의 영광을 주죠 제 1라운드 수중 기마전 두 팀 중 상대팀을 먼저 무너뜨리는 팀이 이기는 게임으로 3판 양승으로 진행되며 과연 어느 팀이 2라운드에 진출할 것인가 수중 기마전 수중 기마전입니다 수중 워터 기어 호스 호스 마 진전 전투 와 이어주세요 이어서 뺏겨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3대3을 만들도록 합니다 편나누기 엎드리시거나 누우시면 자 편나누기 엎드리앗다 누웠다 시작 어색한 가운데 어색한 가운데 어색한 가운데 어색한 가운데 어색한 가운데 어색한 가운데 나 완전 다 누웠어 나 완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누워 자 에이팀은 날씬한 걸 야한 걸 우아한 걸 2팀 창피한 걸 활발한 걸 멋진 걸 첫 라운드 하기 전에 각 팀별로 응원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원전 자 시 좋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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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잠깐만요 우아한 건 뭐 이렇게 춤이 안 돼요 개다리 해보자 이게 뭐여 개다리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개다리지 아 아 다시 이제 개다리 개다리 자 응원전 최 좋아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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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딱 아 자 준비 준비 좋아 자 이리세요 자 지금 맞아요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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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콱 조이면 안 돼 너무 조이게 지금 엉덩이가 앉을 때는 안 돼 지금 지금 괜찮아요 자 준비 시작 붙으세요 붙어 붙으세요 붙으세요 자 자 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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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때려 얼굴 위로 공격하지 마요 얼굴 위로 공격하지 마 얼굴 위로 공격하지 마 얼굴 위로 공격하지 마 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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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없는 우아한 거리 말 역할을 맡아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무너져버린 A팀 B팀 가급기 승 B팀 가급기 승 아 자 지금 너무 아프게 쏠라 했는데 이게 기반선이에요 자 준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빨리 붙어 빨리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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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위로 공격하지 마 얼굴 위로 공격하지 마 얼굴 위로 공격하지 마 자 자 자 자 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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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A팀의 2연패 멋진걸 상쾌한걸 발달한걸 2라운드 진출 하지만 질락자에게도 기회는 있다 폐자 부활전 수박먹기 같은 크기의 수박을 가장 빨리 먹는 미녀가 2라운드에 진출한다 과연 어느 미녀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아 아 폐자 부활전에서 우린 또 아 탈락한 승자넬을 맛본 그녀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우한걸 야한걸 날찬건인데요 지금 그 복주머니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차지하고 있는데 이 폐자 부활전을 통과를 못하면은 2계급 특진도 할 수 없고 우승시에 또 또 특진 2계급 토탈 아무것도 안되고 최종 아니 벌칙만 작년하게 가해집니다 네 자 폐자 부활전에서 우리가 날씨도 덥기 때문에 맛있게 음식을 잡수시라고 그리고 열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자 부관 나와주세요 와 수박이 달랐습니다 준비 슈 슈 슈 자 자 야한걸 좋아요 야한걸 저기 날씬한걸 날씬한걸 아 작전 좋아요 아 이거 받아서마다 수박 주스 먹어도 되겠네 네 아 자 아 지금 우아한걸 압성합니다 우아한걸 뒤로 죽겠어요 지금 우아한걸 자 우아한걸 우아 아 밝은 눈분이에요 아 날씬한걸 우아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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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와봐 옆에 와봐 옆에 와봐 날씬한 야한걸 야한걸 패자부활 성공 날씬한걸 우아한걸 산란 제2라운드 수중야구 2인일수가 되어 한 명은 물풍선을 덜지고 다른 한 명은 야구방망이로 물풍선을 터지리라 총 10개의 물풍선을 1분안에 가장 많이 터뜨린 팀이 최종 라운드 진출 야한걸에게 중간계급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관 부관 없어요? 부관이 잠시 화장실 갔는데 담당 PD가 이거 보세요 흔메달입니다 흔메달 흔메달 일단 받으시고요 또 우승을 하시면은 2메달까지 우승을 하는거죠 2개의 메달을 한꺼번에 딸 수 있는거죠 2연 2관왕 그러면 다음주에 이기면 여왕으로 드디어 등극을 하죠 그렇다면요 우리 멋진걸과 지금 공동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같이 은메달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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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회전입니다 또 역시 편나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나누기는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로 벌렸다 옆으로 벌렸다 괜찮죠? 자 편나누기입니다 앞으로 찢었다 옆으로 찢었다 앞으로 찢었다 옆으로 찢었다 아이잇 자 아이잇 아아 이처보세요 이야아 박수주세요 박수주세요 와아 자 서클스도되는 서바이벌 연찬합니다 아 야한걸 그리고 멋진걸이 이렇게 볼 수 있게 아아 자 지금 말이에요 두 분이 지금 메달리스트입니다 그렇죠? 움메달 리스트 두 분이 뭉쳤어요 막강합니다 이거 움메달 리스트 두 분 막강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진짜 폐골대 동교들이 묶었어요 금별이에요. 해골된 금별. 1번 타자 야한걸. 그쵸? 멋진걸. 총 10개를 던져서 몇 개나 치느냐. 제한시간 1번. 양골. 파이팅! 제1부 던지세요. 1, 2, 3. 빨라 올라가. 빨라 올라가. 1, 2, 3. 1, 2, 3. 1, 2, 3. 빨리 빨리. 1, 2, 3. 1, 2, 3. 1, 2, 3. 자 4구. 1, 2, 3. 30초. 메달리스트답게 순조로운 출발과 함께 모두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멋진 글의 불안한 피칭으로 아깝게 2개 실패. 메달리스트답게 순조로운 출발과 함께 모두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멋진 글의 불안한 피칭으로 아깝게 2개 실패. 야한골, 멋진 글 총 8개 성공. 자, 지금 말이에요. 앞서서 하트앱 야한골과 멋진 골이 8개를 성공했습니다. 9개도 성공해야지만 이 팀이 결승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또 잠시관 1굴. 자, 타자. 반란한 골. 피쳐. 상쾌한 골. 자, 1굴. 브레이브. 던지세요. 아, 한계 성공. 이제 빨라, 셋, 일요일.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가, 언니 계속 가. 아, 두 굿.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풍선,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전팀에 비해 다소 기량은 떨어졌지만 안정되게 공을 던진 상쾌한 걸과 중심을 잘 잡고 물풍선을 터뜨린 발랄한 걸 거기다 두 사람의 완객한 호흡이 3박전을 이루어 예상을 비웠고 막강 메달리스트를 격파 최종 라운드 진출 성공 멋진 걸 야한 걸 탈락 최종 라운드 수중 씨름전 물속에서 벌이는 씨름전으로 3판 양승으로 진행된다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요하는 게임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수고하십니다. 가볍게 그냥 물 저희가 더운 걸 뿌려줄게요. 물 뿌려버려! 자, 물 뿌려버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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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종 라운드 수중 씨름전! 자, 수중 씨름전입니다. 오늘은 정말 2라운드 재밌네요. 그렇죠? 야구도 잘하시는데요? 그럼요. 운동신경이 좋잖아요. 맞아요. 운동신경이 정말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치는 폼이 괜찮아요. 매저리그에 나가서 응원하셔도 성색이 없죠. 응원! 응원! 시어걸! 이겨라! 이렇게 하면서 다리 쭉 짚고. 자, 오늘은 잠깐만요. 이게 누구죠? 상쾌한걸. 상쾌한걸이? 아, 결승까지 올라왔네요. 처음이죠? 아니에요. 결승 저번에 했는데 시립에서 졌잖아요. 아, 그때 봤어요. 많은 분들이 상쾌한걸 쟤는 악이 있다. 근성이 있다. 몸살랐어요. 악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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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이다요. 깡다고. 네. 깡이 있다. 근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미 우승후보로 예상을 했대요. 벌써. 그죠? 머리 스타일 흡사하고 입은 옷도 흡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 아, 졸혼을 안 했다는 사실. 두 분이 다 나를 또 좋아한다는 거. 밤마다 전화가 좀 미치겠네 진짜. 하나만 선택해 하나만 나와. 빨리, 빨리 하죠. 자, 알겠습니다. 자, 수정 씨름전입니다. 3판 2승입니다. 자, 3판을 잡으세요. 자, 준비 시작! 자, 시작하세요. 자, 잠깐만 다리 걸어. 자, 저기 안다리, 안다리. 저기 안다리. 다리 걸어, 다리를 걸어. 다리를 걸어. 저 땡기면서 다리 걸어. 저 땡기면서 다리 걸어. 자, 다리 걸어. 상쾌한 걸에 쉴 틈 없는 공격과 체력의 열쇠로 제대로 기술 한 번 넣어보지 못하고 첫 승을 내어준 발랄한 걸 첫 번째 라운드에 상쾌한 걸 가볍게 승 지금 장사했었어요 힘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스테미너들 위해서 뱀 잡아먹는 데 보세요 1대0입니다 마지막 회전이 될지 4판 잡으세요 준비 시작 뛰기다 뛰기다 잠깐만 아아 지금 자 자 자 자 아아 맞아봐 맞아봐 발레를 해서 너무 유명해 타임 잠깐만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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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사빠 누가 맨거야 이거? 누가 맨거야 사빠? 사빠가 어떻게 거기? 자 이거 빼줘요. 자 이리 와. 아 지금 말이에요. 우리 상평골. 상평골에 안다리. 발로 바깥에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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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대충이냐. 자 상평골. 발란골 발란골 발란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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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시름전 만큼 발랄한 걸에 비해 월성히 힘이 쓴 상쾌한 걸이 경기 내내 우세를 시키며 힘 빼기 작전에 돌입 결국 발랄한 걸이 지칠 대로 지칠 틈을 이용해 안다리 글도 한 번에 넘어뜨리고 마는 상쾌한 걸 가볍게 연속 2승을 거둬 상쾌한 걸 최종 우승 오늘 써발발이 유지하잖아 새로운 계급자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지팩권에 써버린 서놈을 맛본 우리 또 상쾌한 걸이 정말 힘쓰는 거 힘 세네요 몇 주만에 지금 말이야 기겁 딴 거죠? 3주 3주 만에 정말 장족의 발전입니다 훌륭하세요 동결 입장 자 지금 감회가 어떻습니까? 떨려요 자 받으세요 당신 겁니다 저런 것도 있었나 싶네요 네 그렇지 아 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 서바이벌 연설은요 다음엔 또 스포이제인가 더욱더 이쁘게 아 저희가 화장으로써 아 하고 시간이 되는 그러한 연기자들은요 형용수술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또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독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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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해드 knives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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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감사합니다.